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년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원래 애초에 계획은 전문항을 해설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문항 해설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답률 베스트 10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열문항에 대해서만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잡닥이 다 하는 것보다는 열문항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설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일단 오답률 가장 높았던 문제의 시작은 8번이 되겠습니다 8번 8번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헌법기관 A에서 F에 대해서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, B, C, D, E, F 이게 각각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문장 자 A는 헌법에 규정된 주요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행사 그러니까 헌법기관 구성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B의 동의 그 다음에 C의 장의 제청 D의 제청 등의 견제를 받는다 이것만 봐도 지금 A가 좀 추론이 되죠 A가 대통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 소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A는 대통령 B는 국회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C의 장의 제청 대법관을 임명할 때요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든 그러니까 C는 대법원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D의 제청 등의 견제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누구 임명하려고 하는데 국무총리가 제청하잖아 누구 임명할 때? 국무위원 임명할 때 그래서 지금 추론되는 게 A가 대통령, B가 국회, C가 대법원, D는 국무총리로 지금 일단 보입니다 자 조금 더 부연이 나와 있습니다 자 A는 E를 임명할 때 C의 장의 제청을 받는데 그럼 E가 뭘까요? 자 대법원장이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게 누구예요? 예 대상자는 대법관이죠 대법관에서 E는 대법관으로 또 추측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무위원 임명 시 D의 제청을 받는다 그렇죠 국무위원 임명할 때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으니까 D가 아까 말한 대로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헌법은 C의 장, F의 장, D, E 임명에 대해서 동의권을 B에게 부여했다 그렇죠 그럼 B가 국회고 A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면서 각 기관에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담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자 한편 A와 B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C의 장 대법원장이 F 구성에 참여하도록 해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F가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정책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면 F가 어디겠어요? 헌법수호기관, 헌법재판소가 되겠죠 주로 선제 이렇게 씁시다 A에서 F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1번 자 A는 B에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한다 자 대통령 국회에게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국정감사를 실시한다? 대통령이 국정감사하는 게 아니죠 국정감사는 누구의 권한이에요? 네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틀렸다 자 2번 자 B는 국회는 자 A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는다 그렇죠 자 헌법개정안에 대한 발의는 대통령도 발의 제한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또 헌법개정안을 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공고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국회의결 절차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2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자 C 대법원은 A 대통령 선거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사건에 대해서 상고심을 관한다 여러분들 상고심의 뜻이 뭘까요? 대법원에서 판정하면 무조건 상고심인가요?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하는 게 맞지만 대법원이 무조건 상고심을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하는 게 맞아요 이게 3심이니까 그런데 대법원이 무조건 상고심을 담당하는 건 아니다 왜? 지금 나와 있듯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 다음에 시도지사 선거소송은 단심제로 한 방위 끝내잖아 그러면 이거는 상고심이다 항소심이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지 상고심의 뜻은 상고해야 상고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심판 3심을 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고심을 관할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4번 D는 국무위의 부의장까지는 좋아요 국무총리는 국무위의 부의장이죠 그런데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고 틀렸어요 국무위원 장관들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가 무슨 장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E는 F의 탄핵 결정에 의해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대법관 대법관이요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은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파면 안 된다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 헌법 전문에 써있고 제가 개념 반이나 이런 거 할 때 점점 문제가 요즘 디테일해지고 있으니까 요거나 요거까지도 물어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확인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나왔네요 보니까 자 대법관뿐만 아니라 모든 법관들은요 웬만해선 잘리지 않아 근데 그 웬만해서라는 부분을 헌법에서 뭐라고 써놨느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8번 문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선지보다는 조금 낯선 것들이 좀 가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정답률이 낮을 이유는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5답률이 높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8번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헌법기관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국회부터 국회, 그 다음에 대통령,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있죠 거기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대충이 아니라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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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